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칭찬 한마디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용해원지음 평단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칭찬의 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칭찬은 삶의 기적을 만듭니다. 칭찬을 받으려면요 남에게 먼저 칭찬을 해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좁으면 세상도 좁아지고 마음이 넓으면 세상도 넓어집니다. 칭찬은 생명력 있는 물과 같아서요. 그 물이 마음을 적시면 삶이 새로워지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이나 칭찬을 듣는 사람이나 두 마음이 다 즐겁고 따뜻해집니다. 칭찬은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때로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데요. 칭찬은 용기를 갖게 해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능력을 더욱 발휘하게 하는 자극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칭찬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칭찬해주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잠재능력을 향하여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똑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똑같은 열정이 있다. 이 글을 적어두시고 매일 자신에게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칭찬과 격려는요 언어생활의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칭찬은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상대방의 장점과 믿어 가치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칭찬해 주는 것이 칭찬의 참된 멋입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칭찬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고받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는 언어를 표현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어디에서라도 칭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은 생활을 즐겁게 만드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맛깔려고 멋지게 살아가야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칭찬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데요. 우리는 기쁨을 만들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데요. 그러므로 칭찬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칭찬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칭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칭찬할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칭찬 거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칭찬해 주면요.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지고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남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삶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은 삶의 피로를 느끼지 않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따르고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칭찬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요. 언어를 즐겁고 바르게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이 담긴 칭찬은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감탄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라고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라고 물으면요. 거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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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요. 다시 거울을 보면서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외치면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요. 왠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좀 오글거리기는 하지만요. 아침에 이 방법을 쓰시면 자신감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니?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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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칭찬은요. 인간관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칭찬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칭찬하는 것은 인간 존재를 어떻게 보는가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칭찬을 잘하려면요.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칭찬하는 것도 받는 것도 서로가 잘 알지 못하면 칭찬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또한 칭찬은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불쾌할 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칭찬은 할 때나 받을 때나 마음에 여유가 있고 편안해야 잘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요. 그 시기를 잘 맞추어서 칭찬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칭찬을 받으면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서 더 진실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칭찬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긍정적인 말, 건강한 말, 생명의 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 축복의 말, 힘과 격려를 주는 칭찬의 말을 하겠다라고요. 우리의 언어는 삶의 그대로 메아리가 됩니다. 우리가 따뜻한 인격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대화를 나눌 때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인격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려면요. 따뜻한 인격을 갖추고 부드러운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기에는요. 삶의 의욕을 주는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의 기쁨과 의욕을 갖고 서로가 강하고 힘차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내어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세상은 좀 더 달라질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며 힘을 북돋아 준다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달라질 것입니다. 칭찬을 받으면요. 삶에 의욕이 생기고 활력이 생깁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자신이 현실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의욕을 줄 수 있는 것은 칭찬인데요. 사람들에게 칭찬했을 때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모든 사람은 문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은요. 행복한 일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갖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칭찬을 통해서 사람들이 닫혀 있던 마음이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요. 꾸짖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행복, 성공에 대한 어려움은요. 반드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갇혀 있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은 희망의 싹을 키우게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최고로 감동할 수 있는 말은요. 사랑의 표현과 칭찬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칭찬해야 할 때 칭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장점이나 독특한 점을 먼저 칭찬해 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칭찬을 먼저 한 후에 개선할 점을 말해주면요. 상대방과 새롭게 노력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칭찬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칭찬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소망을 심어주며 때로는 기적같은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을 다하여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자기만의 울타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성공을 해도 이기적인 성공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고 하여도 감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마음의 감옥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크기의 성공들이 있습니다. 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칭찬과 격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성공하기까지 온갖 고통과 시련을 이겨냈기 때문인데요.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성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아이디어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새로운 변화는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 능력을 잘 활용하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한 점을 칭찬해 주고 아이디어를 칭찬해 주면요. 그 말이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칭찬을 해주면요. 지적 능력이 더해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칭찬은 힘이고 칭찬은 능력이고 칭찬은 기쁨이고 칭찬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귀며 살아가는 데도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면요. 모든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주기 때문에요. 칭찬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사람은 자기 중요함과 더불어 위대해지는 것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남을 칭찬해 주기를 좋아하는데요.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줄 알며 그래서 늘 밝고 행복해 합니다. 사람들은 칭찬과 웃음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매일매일 칭찬하고 매일매일 칭찬을 받으며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